이번 주는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없었는데 이번 주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먼저 여론조사 개후부터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여론조사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제560호 10월 2주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2주 동안 쉬었고요. 그래서 9월 3주에서 10월 2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내용은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화수목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체 조사라 의뢰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주 차까지 결과를 봤었고 9월 4주, 10월 첫째 주 건너뛰고 10월 둘째 주로 넘어왔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것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3주 전 대비 완전히 행본데요. 32% 긍정률을 보였다가 지금 33입니다. 그리고 부정률은 59에서 58 이것도 1%포인트 하락해서 행보 둘 다 행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은 1%포인트 많아졌다고 보는데 이게 1%포인트 더 긍정률이 올랐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제목도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행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3, 32, 33, 31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율이 행보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계속 국민들의 판단이 똑같다.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쭉 유지해서 간다. 당장은 뭔가 흔들만한, 판 흔들만한 그런 소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자료를 좀 보시면 한국결럽에서 만약에 지난해의 이맘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의 이맘때를 보시면 굉장히 양상이 다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지금 10월, 지난해를 한번 2022년 10월 보시죠. 2022년 10월달 11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때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10월 추석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너무 작구나. 좀 키우겠습니다. 키우시면 9월 2주에, 이게 추석입니다. 아, 그때는 좀 빨리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6%포인트 올라갔었죠, 긍정률이. 같은 대통령, 같은 시기, 같은 추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와 같이 반짝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주에 걸쳐서 쭉쭉 빠지죠. 쭉쭉 빠져서 9월 말에 24까지 다시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짝 상승했던 이거는 추석 특수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때의 이 격차는 무려 6%포인트 상승,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여기서 깜짝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코로나 이후 최초로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연휴였다, 명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은 그런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 특수가 있었는데 그럼 다시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밋밋하게 쭉 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이제 횡보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을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올라갔어야 됐네요. 맞습니다. 외교 행보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아니니 사실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가 뚝 끊기면서 이게 한 30% 후반대 가야 정상이죠. 작년처럼 6%포인트 더 많아진다고 하면 38입니다. 38인데 지금 33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적,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성적이. 좋은 득점 포인트, 찬스를 맞았는데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시기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게 됩니다. 이게 추석 민심이 사실은 풍성한 한가위, 풍요로운 명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지난해 비교해 보면 좋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있어서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심각해 보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보한다는 거는 에게? 이 정도? 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포인트 숫자로만 보면 올라와 있는 건데 대통령 시에서 올랐다, 달라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번에 보궐선거도 있었고 그렇게 승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글쎄요, 완전히 무덤을 파는 격이죠. 그래요. 그러면 대답을 한 시민들은 뭐라고, 왜 부정평가, 왜 긍정평가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부정평가 한번 보시죠. 네. 이유입니다. 이유, 주관식, 자유응답. 긍정평가 이유는 긍정평가하시는 분들께 여쭙고요. 그리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께는 또 부정평가 이유를 또 여쭙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외교가 32, 여전히 강세인데 국방 안보가 7%포인트 많아져서 12%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안보가 그 전, 3주 전에는 5였는데 거기서 7을 올라서 12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가 된 게 외교와 국방 안보 둘 다 두툼하게 잡았고요, 자리를.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보시면 경제민생 물가가 6%포인트 많아져서 16에서 두 자릿수 여전히 10에서 16이 된 건데요. 이게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에 물가. 그리고 지금 교통비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생, 물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사 문제가 4%포인트 많아져서 7%가 됐습니다. 소통 미흡 3%포인트 많아져서 7이 됐습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지 않는 소통과 관련해가지고 국민,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들 있었고요. 인사, 최근에 김행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사실은 이 인사를 가지고 국민들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펼쳐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5연소 방류 문제가 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방류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도 여전히 큰 악재로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산 문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올라오는 경우 참 드문 일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R&D 예산 축소다.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역시. 그게 단독으로 등장을 했군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이과는 아니시죠? 저는 사회과학, 정치외교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과든 문과든 다 상관없이 맞습니다. 이거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새는 통합 학문들도 많고 그리고 대학들이 이 R&D 예산을 믿고 신입생들을 뽑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은 완전히 멘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를 믿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생들도 뽑고 막 해보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브레이크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진짜 이 연구개발 예산 축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회식비 아껴서라도 이거는 막아냈어야죠. 연구개발 예산은 참 가슴 아픈 정말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정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긍정 이유에 예산 편성 잘해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응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내용만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민생 물가에 예산을 축소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시 떠오를 것 같기도 하는데 인사와 소통은 안 되더라. 이렇게 종합이 되다 보니까 오로지 국방 안보라든지 외교 부분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또 민생에 와닿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게 올해 겨울까지 굉장히 춥고. 지금 민생 물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여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외교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봐왔지만 그래도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 춥잖아요. 맞습니다. 춥게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민생 비상 경제에 조속해서 제외해야 된다. 안보, 경제, 복합 위기다. 이런 메시지도 오늘 나오긴 하던데. 그런데 이제 대책 회의만 하고 대책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책 회의는 3,400건인가가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물론 3,400회를 한 건 아니겠지만 언론 노출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때마다 대책을 좀 생산적인 대책이 나와서 민생 걱정을 덜어주셨느냐. 이걸 좀 반성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라든지 좀 이제 만나야죠. 보궐선거도 이렇게 좀 많이 졌는데 만나서 아이디어를 좀 달라. 국정 파트너로서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도 있으니까 이런 대표들하고 손을 잡아야죠.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이것만 보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잘했다라는 것은 외교는 계속 나오는 거고 밑에 보면 전 정권 극복이라는 얘기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긍정평가하는 분들 중에서는 전 정권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글쎄요. 이게 긍정평가 이유와 부정평가 이유를 좀 비교를 해보면 경제민생 물가 이게 지금 되게 상반되게 평가를 하는 것 같네요. 긍정평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해서도 경제민생이 있지만 2% 반면에 부정평가에서는 경제민생 물가가 16%이기 때문에 응답자 기준으로 봐도 훨씬 많은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고 부정평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경제민생 물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서민정책 복지에도 4%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 삶이 정말 힘들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요. 이게 좀 어떻게 반영되고 여론회문 갈지. 여론회문은 뭐 비슷하다. 과반 이상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긍정은 30%, 40% 가까이 가는, 넘는 것도 다른 조사에서 있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여론의 흐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계속 목이 빠져라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득표율을 보면서 진교훈 후보와 김태후보 득표율을 보면서 우리가 매주 봤던 여론조사 흐름과 윤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 지난주에 제가 한 자릿수 격차로 아, 맞아요. 기억나요. 반성하세요. 네, 반성을 해야 되네요. 네, 반성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예, 예. 어떻게? 잠깐만요. 설명을 좀 들어주시죠. 설명 들어보고 어떻게 반성할지 제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격차가 아니라 한 자릿수 격차로 진교훈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투표율에 의해 이게 이제 결정될 확률입니다. 아, 예. 그렇게 덧붙였었죠. 투표율이 한 40 정도 나오게 되면 그 정도 격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한 40에서 45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48.7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자료 화면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상태에서 17%라는 17.15%포인트 격차로 이겼죠. 아하. 네. 자, 이거를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웃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해보시죠. 이거를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리서치 뷰라는 회사에서 51.7 대 41.6으로 10%포인트 정도로 격차를 예측을 한 게 있죠. 물론 이제 리서치 뷰가 ARS 조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네. 17.15%포인트니까. 저는 여기에서 뭘 읽었느냐. 사실상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로 가야 될 표가,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가 가지고 있던 보수표가 지지 배반 투표를 했다. 그게 3.5에서 한 4 정도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민주당으로 확 흘러버렸다는 거죠. 민주당, 진경훈 후보 쪽으로.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김태우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을 만한 사람들이, 투표자 베이스 3, 4가 진경훈 후보 쪽으로 갔다. 이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보다 보다 못해서 더 이상 못 보겠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이번에 내가 회초리를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지 배반 투표, 즉 내가 지지하는 세력에 반대쪽으로 투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한 3.5에서 4 정도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가져간 지지율이 뭐냐면 지지율로만 따지면 39.37이니까 표로 따지면 9만 5천 표거든요. 그렇죠. 10만이 안 됩니다. 10만이 안 돼요. 그런데 김태우 후보, 김 후보가 2020년 강서 을 나갔을 때도 5만 표는 얻었어요. 그때 진성준 후보랑 붙었죠. 맞습니다. 5만 표를 얻었습니다. 을에서만.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김태우 후보가 13만 4천인가 하여튼 그 정도 얻었습니다. 13만 얼마를 얻었죠. 13만 2천이구나. 13만 2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 불과 1년 6개월 전에 자기가 얻은 표에서 무려 3만 6천여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0만 표를 못 얻었어요. 9만 5천인데. 그러면 10만 표라는 게 뭐냐, 강서에서. 10만 표라는 건 저겁니다. 2018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10만 표를 밑으로 얻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한번 보시죠. 지방선거. 그때 2018년 지방선거예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접회청산 얘기가 되고, 전 정부 대통령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그런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나뉘어서 출마했는데, 둘이 합치면 9만 9천 정도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 시절, 2018년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김태국 후보는. 지난해에 얻은 거에서. 수영국이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보수의 지금 기본적인 펀버멘탈이 무너지고 있다. 그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투표자 베이스 3, 4%가 지지 배반 투표를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드러났다. 이제 좀 설명이 됐습니까? 제가 한 자릿수 격차로 이길 것이다, 진경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두 자릿수 격차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전문가이시니까 예측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런 돌아선 상황을 좀 보실 줄 알았는데. 한 자릿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서대문에 거주하고 영등포로 출퇴근하다 보니, 강서민의 힘을 잇는 데 좀 한계가 있었네요. 저는 사실은 15% 차이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15% 두 자릿수.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투표율 48.8% 예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느낌이 아세요? 제 촉이 있기 때문에. 48.7% 지금 잠정 투표율 최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87입니다. 네. 제가 거의 다 맞췄네요, 그러면. 그렇죠. 투표율하고 선거 결과 표차까지, 격차까지 맞추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앞으로 저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저도 투표율을 높게 더 잡고, 격차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던 거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게 대선전 느낌까지 나는, 대선 1라운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양측 지지자가 다 결집을 했다. 그런데 과거 재보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아니면 창녕군수 올해 있었던 군수 보궐선거. 그거에 비교해 보면,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 투표율이 좀 낮은 게 아니냐. 50%까지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봤을 때 중도 무당층이, 양측이 결집하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이 오히려 투표정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은 아직 지켜보고 있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양측,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도 무당층이 투표정이 안 나온 거, 이거는 양당이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국민의힘의 그 논리가,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수는 없고요. 그래요? 국민의힘은 2018년 수준으로 지금 얻은 표가 쭉 빠진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그거는 일단 첫 번째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민주당을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당 진겨운 후보가 이번에 뉴페이스인데, 13만 7천 표 얻었습니다. 13만 7천. 이 13만 7천이라는 표는 지난해에 출마를 했던 김승연 구청장 후보가 12만 5천 표를 얻었죠. 그거보다? 그러면 이제 1만 1천, 2천 더 얻은 거예요. 그러면 여튼 진겨운 후보는 여기에 지역 뿌리가 없는데, 지역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닌데, 뉴페이스가 등장을 해서 그 정도 더 얻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해 지선보다 한 10%포인트, 지난해 지선 내에서의 10%포인트가 아니고, 그 지선에서 얻은 표의 10%죠. 그걸 더 얻은 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가능성은 발견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 중에 타당한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이 강서에서 좋았던 시절, 다시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바람을 몰고,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정당으로서 멋지게 등장했을 때는 18만, 19만 얻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될 길이 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2018년에 18만 표가 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요. 2020년에 마찬가지입니다. 19만 표 넘었습니다. 2020년 총선, 3명 후보가 나왔을 때요. 그때요. 그리고 2022년, 누굽니까? 대선 때에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19만 표. 그다음에, 누굽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죠. 당시 후보가 얻은 게 그거보다 조금 덜 얻었어요. 18만 때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주 세게 얻으면 18, 19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13만 5천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13만 7천,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심판론에만 의존해서는, 의존해서는 나머지 민주당이 더 가져갈 수 있는 그 포션은 심판론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손에 잡히는. 그래야 이걸 더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논리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가 이긴다면의 메시지도, 이거 민주당이 승리하냐, 국민의 승리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도 메시지가,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대로 쭉 가면 된다. 그럼 총선 압승, 이게 아니라는 민주당의 판단도 있겠네요. 정확한 판단이죠. 그게 승자의 저주, 승리의 역설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게임에서 이기면, 지나치게 그 방향으로 투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선거에서는 기고만장해져서 귀를 닫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선거에서는 아주 필패하더라라는 건데요. 그걸 경계해야죠. 지금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총선은 더 예리하게 접근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샴페인을 벌컥벌컥 마신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갈 것 같은데.